보타이징 보타이징 보세요 20시간 51분이 지났는데도 1도 1도 밖에 안되요 안녕하세요 수아빠입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대방어들입니다 이야 너무너무 좋죠 이제는 저기 대방어 중방어 까지는 전부 이제 축양으로 가거든요 자연산이 아닌 기름이 진짜 잘 오른 축양으로 가는데 지금 제가 이 방어를 몇년동안 해본 바로는 1년 키운 애들은 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한번 가져와서 충이 있으면 그 업체꺼는 가져오질 않거든요 2년 키워보니까 사충은 나오는데 죽은 충은 나오는데 살아있는 충이 없어서 일단은 손님들이 받았을 때 거부감이 좀 덜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다 2년 이상 키운 애들입니다 2년 2회를 키운거죠 2회를 키워서 충을 지금 며칠째 보내봤을 때 충이 거의 안나와요 어쩌다가 진짜 나오는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근데 제가 포를 떠봤을 때 이쪽에 충이 거의 없더라구요 자 이제 주문을 이제 많이 해주세요 진짜 살찌죠 통통하고 돼지들 정말 중방어부터 대방어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지금 부담가지지 말고 반마리 반마리들 다 주문해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든 맞춰서 보내드릴테니까 자 오늘도 이렇게 많고 내일도 많이 들어올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고기도 자연산 강성돔이나 치치 치치들도 많으니까 주문해주세요